2부... 2부입니다. 1부는 고생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을게요. 아우씨 어지러워. 추가 3 아우씨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네요. 저희 남편과 시댁은요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없는 인간들이라서 제가 딱히 안 가도 전혀 서운해할 인간들이 아니라니까요. 물론 저희 부모님이 딸내미인 저한테 좀 잘하라고 저희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편과 제가 같이 오는 걸 더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때나 대화할 때 또 남편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더 많이 좋아져요. 각자 집으로 가버리면 남편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댓글들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네요. 다시 한번 말합니다. 제가 원하는 건요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안 가려고 할 때 데려갈 수 있는 바로 그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. 나는 안 가지만 남편은 와야 된다고 어? 각자 집 각자 가면 더 좋다 이런 말 그만하시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요. 왜 자꾸 사람 화나게 하는 거야? 댓글 1번 추가 3까지 봤을 때 쓴이 최대 인생 최대 업적이 그 남편과의 결혼인 것 같아요. 시댁에서 쓴이를 무시하는 이유 친정에서 사위를 떠받드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. 남편을 설득할 노하우 따위는 없어요. 그 어디에도 그냥 쓴이가 백기를 들고 시댁에 들어가야 해결될 일입니다. 2번 본문이랑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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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까지 다 보고 내린 결론 쓴이는 말 절대 안 통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. 쓴이가 원하는 방법은 없다고 다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두 손으로 귀를 탁 들어간 거야. 아 몰라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맛 나는 내가 듣고 싶 듣고 싶은 답만 해주라고 그것만 해줘 이러고 있다니까 야 진짜 궁금하네 평소님 남편이랑 대화가 되긴 됩니까? 3번 아이고 친부모조차 사위를 딸내미보다 더 앓기고 있네 네 남편이 어지간히 나한테 아깝긴 아깝긴 한가보다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시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마음에 안 들만 하구만 그래 어디 계속 그렇게 꼬장 부려봐라 너 그러다 조만간 이혼당한다 4번 쓴이 시어머니가 쓴이를 왜 싫어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쓴이는 뭐랄까 사람을 참 정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5번 미친 야 추가 글 읽다가 안 걸리겠다 장인 장모가 사위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냥 님도 꾹 참고 시댁 가서 각자 가는 게 닌이 손해라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6번 아니 이 여자 시보 참 이상하네 니네 부모가 잘해주니까 남편은 처가야 와야 하고 시부모가 너를 싫어하니까 넌 안 가도 된다 이건가 지금 그런 거야 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게 되겠냐 7번 님 참 짜증나는 스타일이네요 님이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남편도 당연히 처가에 안 간다 이걸 알고 있었어야지 누구를 때릴 때는 네가 처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했어야지 님 친정에서 잘해주는 거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진짜 이기적이다 같은 여자인데도 용이 나와 표를 못 들겠어 추가 4 진짜 마지막으로 추각을 남기겠습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네 남편이 너 시댁에 안 데려간다며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네요 어? 또 저희 부모님은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남편과 저희가 같이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남편 없이 좋은 차 가잖아요 그럼 저를 내 쫓으실 분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남편이 저희 집에 와야만 하는지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시댁은 안 가면서 남편은 저희 집에 데려가는 노후하고 있는 분 있으시면 누구든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분명 있을 거야 그런 거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자 글 1번 모두가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채어듣고 추가 4까지 쓰고 있네 끌 끌 끌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님이랑 같이 사는 그 남편분 힘내세요 파이팅 2번 추가 4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시댁은 너 안 데려가고 혼자가니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왜 친정 갈 때만 부부는 함께 가라고 하는 거야 뭐야 3번 와 이런 게 바로 그 답정료 완전체 뭐 그런 건가 그렇구만 남이 하는 말은 아예 듣지도 않네 지가 보는 손에 하나도 당하기 싫고 그러면서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와 진짜 정탈린다 4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멍청한 여자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년들도 역시 많이 있지 하지만 멍청하면서 이기적인 건 드문데 너는 둘 다 가졌네 5번 5번 뭐 어떤지 대충 감이 옵니다 다 아시는 거지 뭐 결론 제 상황을 글로만 박아서는 다들 이해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비난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 니들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있네요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면 남편도 어쩌질 못하겠죠 또 남편이 셀프의 여도를 중요시하는 만큼 자기 부모를 저희 집에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런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을 썼다 이거예요 그걸 올린 건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딨나 싶어가지고 제가 싹 뒤져봤거든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보세요 친정부모님께 쓴이 집으로 직접 오실 수 있냐고 여쭤보실래요? 남편이 처갓댁이 죽어도 안 가리고 한다면 반대로 친정부모님을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남편이 시부모님을 끌고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쓴이 그래 보면 남편은 셀피 여도를 더 선호한다면서요 쓴이가 시부모 싫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굳이 시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을 집으로 데려올 것 같진 않거든요 냄새가 나죠 댓글 1번 깔깔깔깔 자기한테 유리한 댓글만 주워 먹네 야 니가 그렇게 해봐 그러면 니 남편도 똑같이 눈눈 위로 시부모님 데리고 온다 2번 어 그래 응원한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 남자가 잡아줄 수 있는 선을 한번 넘어가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3번 그래요 쓴이 이 댓글처럼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정도 다 틀리고 이혼 당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4번 결론 내린 거 보니까 이제 곧 이혼 당하시겠네요 그래요 친정 부모님 끌고 오세요 셀프 효도 좋아하는 남편이 과연 그걸 참을까 5번 와 이 여자 완전 미쳤다 이건 찐이야 덜덜덜덜 6번 와 그 수백 개 그 모든 댓글 다 개무시하고 니가 원하는 답 하나 그거 건져내가지고 그걸로 정했냐 야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 니가 썼지 안 보여 7번 미쳤나봐 친정 부모님을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일정 바꿔서 시부모님을 어 시부모님들이 들이닥치면 퍽이나 반갑겠네요 내가 남편이니면 내가 니 남편이면 그래 셋이 있어라 이러고 본가로 가버릴 거 같아 8번 나는 말이죠 아까 추가 일까지 보고 아이고 이 아줌마 미쳤네 이러면서 나갔다 왔는데 헐 뭐야 이 아줌마 아직도 이러고 있어 무서워 이게 물론 뭐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뭐랄까요 뭐 슈퍼 완전체 글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뇌가 꼬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뇌가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혀가 막 꼬여요 나도 아직 수행이 부족해 뭐 아무튼 그랬다고 화이팅 후기 올라오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감사합니다